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김만배와 뉴스타파가 터뜨린 핵심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낙선을 시키기 위해 많은 언론들이 가담되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용서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언론사 가짜 뉴스 기자들 고발을 했으며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고발을 할 예정이며 정치권 일각 특히나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더 독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용서할 수가 없다 확 달라진 정부 여당 뉴스타파 mbc kbs jtbc 기자들 고소 국민의힘 호의 사실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가짜 뉴스 받아쓴 언론 매체 등도 법적 조치 네이버도 가짜 뉴스 확산 방조 공범 실명 공개에 추가로 또 고소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와 가짜 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대장동 호의 인터뷰 위협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름까지 아예 대문짝만 하게 밝혔으며 이 사태는 추후에도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외에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이며 형법과 정보 통신망 법상 호의 사실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두 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 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mbc 윤수진 기자 mbc 이재욱 기자 mbc 이학수 기자 mbc 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jtbc 봉지욱 기자를 형법과 정보 통신망 법상 호의 사실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특별위원회는 이번 고발이 현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림이 호의 인터뷰를 녹음하여 이를 유포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보다 더 독하고 강하게 용서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만배와 신학림은 2022년 3월 6일 호의 인터뷰 녹음 내용을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게 제보를 하여 3월 6일 밤 9시 40분경 김만배 음성파일 박용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호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두 특별위원회는 또 MBC 윤수한, 이재욱, 이학수, 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JTBC 봉지욱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호의의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JTBC 봉지욱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는 점에서 대선 당시 JTBC와 뉴스타파의 정치 공작 협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이 땅에 다시는 대선 공작이 발 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언론 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두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도 대선 공작, 가짜 뉴스 확산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뉴스타파 퇴출을 비롯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러난 범죄인 대선 공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특위는 네이버가 대선 공작, 가짜 뉴스 방조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연일 대선 공작에 가담한 현재의 방송국과 언론사들을 연일 질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도 이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것은 그야말로 특대형 범죄이며 국기문란 범죄로 단단한 조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동간 방송통신위원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사를 박살내야 한다라는 기조를 더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뒤돌아보면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언론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